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지같은 임신갑질하는 사연 많이 봐왔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걸 한창은 뛰어넘은 피임약갑질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사후 피임으로 갑질시전하다가 남편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인간 욕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오히려 더 욕을 처먹고 결국 박제가 되어버린 세대 원제 제 말투가 공격적인가요? 저희는 결혼 3개월차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 신혼이에요. 얼마전에 배란기인걸 모르는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고 우리는 아직 아기를 가질 준비가 안됐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 결국 사후 피임약을 먹었어요. 그렇게 약을 먹고 당일에 약간 미열이 올라오길래 그냥 하루종일 잠만 잤는데 문제는 저희 남편이 평소 워낙에 무심한 사람이라 그런건지 제가 약 때문에 아파서 자고 있는걸 전혀 몰라줬고 그냥 피곤한가 보다 이러면서 신경을 잘 안쓰더라구요. 하지만 이 사람이 무심하다는걸 저도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좀 서운하다 이러고 말했죠. 대신 앞으로 2주 뒤에 임신 테스트 하는거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이 바로 2주가 되는 날이었어요. 이때 제가 기대하고 있던건 다른거 없어요. 그냥 남편이 미리 테스트기도 사놓고 언제 어떻게 해야되는지 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주길 바랬던건데 그런거 없이 그냥 주말 오후에 대뜸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테스트해보고 결과를 알려달라. 이게 전부였다구요. 당시 저희가 주고받은 카톡 그대로 쓰겠습니다. 일단 저녁부터 먹고 테스트기 해보면 나한테 알려줘요 자기. 혹시 사후 피임약 먹고냐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아보긴 했어? 약은 언제 먹어야 되고 테스트기는 언제 해야되고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등등 이런거 말이야. 물론 당연히 찾아봤지.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이 뭐야? 알고 있는대로 전부 다 말해봐. 뭔데? 뭐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효과가 더 좋다. 부작용들이 여러가지가 있고 또 뭐 복용 후 한달이었나 그 안에 또 복용을 하는건 좋지가 않다. 이런거. 테스트기는 왜 말이 없어? 이거는 아침 첫 소변으로 하는거야. 근데 뭐? 지금 해보고 결과를 알려달라는거 보니까 여보는 이걸 제대로 모르는구나 싶어. 솔직히 지금 이거 나 혼자만 책임지고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혹시나 이런 기분 들까봐 테스트하는거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를 했던건데 결국 이러네. 아 그게 2주 뒤에 해야 된다는거 나도 알고 있었는데 검색했을때 그게 아침에 하라는건 안보이더라고 내가 몰랐네. 못봤어. 미안. 아니. 병원가고 약국가고 약사먹고 부작용 겪는건 내가 했으니까 결과 체크하는건 당연히 자기가 맡아줬어야지. 그래야 이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겪어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잠시 후 테스트기를 어디서 사야하는지 몇개를 해보는게 정확한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직접 사가지고 나한테 전해줘. 그정도 책임은 자기가 졌으면 좋겠어. 알았어. 저희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틀동안 이 남자가 말을 아예 한마디도 안하는거에요. 보니까 기분이 나쁜거 같은데 문제는 이거에요. 도대체가 지금 기분이 왜 나쁜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말도 안하니 답답하니까 우리 이야기좀 해. 이렇게 제가 먼저 대화를 꺼냈는데 이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너무 공격적이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듯 가르치는 느낌이라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이러더라구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요. 이혼하고 싶다는거 아니야. 아니 지금 이게 이런 미친소리까지 들을 일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제대로 안 알아본 것 같아서 서운한거 참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것 뿐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게 아니래요. 자기 나름 열심히 알아봤는데 그런 노력은 모르고 모조리 부정당한 느낌이라 기분이 너무 안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민한 반응이라면 자기는 그걸 감당하며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너무 무심하고 자기 몸 아니라고 저한테 무책임한 것 같아 서운한거구요. 이렇게 제가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겪을 때도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주지 않는 사람인데 덜컥 임신이라도 하면 과연 제가 이 사람에게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 싶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 조상님이 준 마지막 기회라 생각을 하고 혼인신고하기 전에 갈라서는게 맞는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니면 정말 남편 말대로 제가 너무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건가요? 우리 두 사람 같이 볼거에요. 좋은 부탁드려요. 추가 참고로 이거는 원본지킴입니다. 그래서 중간 댓글이 없어요. 제 말투가 예민하다는 분들 도대체 뭐죠? 왜 그래요? 남편은 구체적으로 말을 안하면 잘 몰라서 그런거에요. 왜 이걸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저 정말 모르겠거든요. 추가 아니 정말 이해가 안되네. 제한테 예민하다고 하는 분들은 그럼 당신들은 병원도 혼자 다녀오고 약도 먹고 부작용 겪는 것도 다 혼자 하고 남편은 아무것도 안하고 자기만 수습을 하고 거기서 테스트까지 자기 혼자 해야된다 이거에요 지금? 이래가지고 욕을 먹고 지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쓴이가 뒤에 조금 등장하는 것 같아요. 원본지킴이의 변 댓글 1번 아이씨 안그래도 이거 뭐야 어디갔어 이러면서 한참을 찾았는데 여기 잡혀있었네. 원본지킴이 너무 멋져요. 대댓글 지킴이 본문 댓글 중에 주옥같은 글들 진짜 많았었는데 금방 글 지울까 싶어서 제가 너무 급하게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댓글을 못 가져온게 천추의 한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2번 원글쓰니로 의심되는 댓글입니다. 저 여자가 좀 웃기긴 한데 그렇다고 굳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거야? 너도 절대 정상 아니야. 글 지워. 대댓지킴이 네 저도 제가 정상 아닌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레알크크만 쓰시던가 그게 아니면 조용히 지나가주세요. 대댓글 싫은데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되는거죠? 당신이 저 여자를 괴롭히는것처럼 나도 너 괴롭힐거에요. 그러던가 말던가 아 근데 님 혹시 글쓰니세요? 냄새가 난다. 2번 정상이 아니니까 박제도 되는거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역시 구질구질한건 어쩔수가 없는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난리를 치네? 3번 이 역시 쓴이로 의심되는 댓글입니다. 그래서 니 인생은 행복하고 재미있는 일이 아예 하나도 없는거야? 개옥 이딴걸로 즐기게? 어? 글 지워! 어? 웬 급발진? 쓴이 당신 혹시 원본 글쓰니세요? 끌 끌 끌 끌 끌 4번 정말 개피곤하다. 뭐야 임태계 사용법도 알려줘야 되는거야? 아니 밥 씹어가지고 뒤로 넘길 줄은 알아? 어? 숨은 어떻게 쉬어? 대대 이 역시 원본 쓴이로 의심돼요. 아니 그럼 애를 공짜로 낳아줘야 돼? 니들은 그저 기분만 내면 여자가 니 성실 붙여가지고 낳아주고 키워주고 니들한테 염치라는게 있냐? 2번 아 진짜 개그지같은 소리좀 하고 다니지마 공짜니 어쩌니 낳아준다니 아니 아이가 남자만의 자식이냐? 뭘 낳아줘? 5번 미친? 뭐? 조상님이 준 마지막 기회? 아 그래 그래 그게 니 남편한테는 해당되는 말이긴 하다. 끌 끌 끌 끌 6번 나는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아줌마이지만 이 글쓴이 도저히 실드가 안된다. 조상님이 도와준 건 니가 아니라 니 남편이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되고 진짜 진짜 피곤한 인간이네. 다 챙겨주고 우쭈쭈 해줘야 돼. 이거 같이 살면 100% 병 걸려요. 친구로도 듣기 싫은 스타일이야. 7번 야따 진짜 유난이다 유난. 누가 보면 중절 수술이라도 한 줄 알겠네. 그거 니 몸이잖아. 책임을 져야 하는 거면 아니 본인 스스로가 더 챙기고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대로 좋다고 같이 해놓고 어디까지 바라는 거야 도대체. 남자분 혹시 보고 있나요? 보고 있다면 꼭 도망가세요. 8번 나도 여자지만 이 여자 성격 진짜 피곤하네요. 덜덜덜덜 아니 그냥 대충 네이버 검색만 해도 잘 나오는걸. 무슨 어린애 숙제 검사야 어디 한번 읊어봐. 이지랄 남편분 이 글 보고 있다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하세요. 혼신고 안 했다며 도망가요. 9번 나도 여자예요. 임신도 아니고 고작 사후 피임약으로 이딴 미친 갑질하는 여자는 내 살다 살다 처음 본다. 어? 그래 혼자 병원 가고 혼자 약 먹고 그러면 성질도 나고 억울할 수 있겠지. 알아. 근데 말을 꼭 그따위로 해야겠냐? 어? 그냥 여보야 병원에 같이 가줘. 약 부작용 때문에 지금 몸에 열도 나고 아픈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까지 공주대접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거냐고. 10번 아니 여기 다들 왜 이래요? 이거 여자 말이 맞잖아요. 둘이 같이 관계를 했던 건데 왜 여자만 신경을 쓰냐고? 알아요. 누가 모른데? 근데 말투가 이렇게 그지 같잖아. 그건 안 보이나? 그게 아니면 봐도 모르겠다는 거야 뭐야. 2번 그래 이건 네 말처럼 저 두 사람이 같이 한 거야. 근데 여자 말투 한번 봐봐라. 누가 보면 강제로 당한 줄 알겠다. 아이고 11반 그러게 남편이 화장실에 안고 가가지고 변기에 앉혀준 다음 그 시기에 임태기를 딱 대고 쉬 나와라. 쉬 쉬 이거까지 다 해줬어야 하는 건데 남편이 너무했네. 말하는 거 진짜 웃겨. 아니 그럴 거면 배란일이라도 까먹지를 말든가 남편도 그래 야 이 여자랑 계속 같이 살면 내 인생 망하는 거 딱 보이네. 지금이라도 도망치려고 제대로 각을 잡은 거요. 보이니까 이 여자 조만간 이혼당한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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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아이를 가질 게 아니라는 합의가 아직은 아니라는 합의가 된 상태라면 남편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 논리를 떠나서 그 속에 담겨있는 내면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왜 우쭈쭈 안 해주냐고. 이게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저는 그렇게 봐요. 감사합니다.